경기도 교육청이 지역 내 학부모와 도민들에게 전면 등교의 필요성을 물었더니 80%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째 확진자 수가 4자리 수를 기록하면서 2학기 전면 등교에도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교육부는 다음 주 전면 등교 계획을 새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송성환 기자입니다. 경기도 민 10명 가운데 8명은 오는 2학기 전면 등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달 22일부터 사흘간 초중고 학부모를 포함한 성인 1,200명에게 전면 등교 필요성을 물은 결과입니다. 특히 초중고 학부모들은 90% 이상이 전면 등교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전면 등교로 일상생활과 학습 면에서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반면 방역 면에서 우려되는 점으로는 급식, 학교 행사, 인력 부족 순으로 꼽았고 전면 등교를 위해서는 교직원과 학생 백신 접종, 방역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방역 인력 8천여 명을 학교 현장에 지원하고 시차 급식과 급식 가림판 설치 등 급식 방역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원격 수업 상황이 지속되면서 일상생활과 학습 규칙적인 생활, 사회성 부분에 학부모와 어른들이 걱정이 심해서 나온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전면 등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것과는 반대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오늘 자정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776명으로 특히 비수도권 비중이 40%까지 올랐습니다. 비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거리 두기 3단계에선 부분 등교, 수도권 4단계에선 전면 원격 수업이 원칙입니다. 2학기 전면 등교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다음 주 월요일 2학기 학사 운영 방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앞서 전문가 회의와 교육감 간담회 등에서 학교 밀집도 기준을 현재보다 완화할 필요성도 제기된 만큼 이날 발표에서 개정된 지침이 발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